은별이는 아직도 장미식장에 있는구나? 네, 제가 시간 맞춰서 공항으로 데려가겠습니다. 이사장님은 먼저 출국하십시오. 의심받지 않게 은별 양과 다른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보세요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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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무슨 소리야? 연기 집어치워, 천서진. 네 딸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달려와. 네가 유리 씨 죽인 그것소. 심수련이 은별이를 데리고 있어. 예? 못 알아들어! 심수련이 우리 은별이를 납쳤다고! 가봐야겠어. 안됩니다. 함정일 겁니다. 은별 양은 저한테 맡기시고 떠나십시오. 우리 은별이까지 죽였지 몰라. 가야 돼. 가야 돼! 안됩니다! 우선 이사장님이 사셔야 됩니다. 지금 기회를 놓치면... 은별이 내 딸이야! 내가 은별이 살릴 거야! 심수련... 은별... 끝을 보고 말겠어. 작게 내놔! 이사장님!